여러분 안녕하세요 ㅋㅋ 밥 줄까? 학교가 지금 가끔 가끔 준비했어요 학교가 너무 많이 나요 좀 침대 좀 월요일까지 뭐 도와드릴까요? 아니야 내가 주면 안 돼 사람을 보냈고 아빠로 오는 중 세 consequences 2대4분의 온도를 압수하러 올려주세요 예 예 설정 온도가 예를들어 23ètres 손에 대책 안하면 회를 쉬는 게 좋아요 손에 대책 안하면 회를 쉬는 게 좋아요 이 껴줘가 크죠? 예예 내 봄 냄새 많이 나 이런 분들은 한번은 할 수 있나 싶어요 남집사는 아침에 남집사의 갈등을 교육시켜주는 음식이 얼마나 더 اس치고 놀고 싶어서 정리했어요 남집사는 바로 이상한 수영장인 수영장은 highlights 웨이브는 내가 그 점을 찍어 주신 수영장을 위해 남집사의 일을 갔다 왔는가... 남집사는 왜... 남집사 저리 찍어? 남집사의 일을 안해? 남집사는 플레이어같은 이승교도 안해? 남집사는 야채에 남집사는 자기가 안 맞게 쳐다보는 데다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빨리 자기가 보시면 이제 사진을 올리시게 되면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거든요 아 예 바꾸 뜬금하게 날마고 미리 자재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바로 교체하고 예 책당기 쓰리미 자재미 다 파는다면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예 다 끝나는 거죠? 예 아 쉬고 감사합니다 자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모 이모 아이고 춤추리 좀 가보시고 그래도 지금 잘 지키겠는데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세요 네 으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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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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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 으흐흐흐 도브 두고 여깄다 niemand 흐흐흐흐 modulus 응? 그렇지. 여기. 여기. 손. 손. 허헣. 흐헣. 아기. 옳지. 우리 도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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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정답 쇼 무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